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NF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최수환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양극재 모두 화살을 하고 있던 LNF가 이제는 은극재 그리고 리튠 전극재를 직접 생산하고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진출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공장에서는 기존보다 니켈을 5% 높인 95%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연간 9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규모는 올해 4분기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니켈 비중이 1%포인트만 높아지게 되더라도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10km나 증가된다는 소식도 있죠.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공급 협력 업체로 다시 한 번 LNF가 부각되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대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계약상의 비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 기업이 수급처와 계약 규모를 밝히지 않는 도깨비 공시를 많이 내는데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LNF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테슬라의 공급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배터리 소재사에서 도깨비 공시가 잇따라 나오면서 배후에 테슬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과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10배의 매출을 보여줬던 LNF, 종합 소재 회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장중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주 관련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작년 한국에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격공격기 등 최대 20조 원으로 추산되는 무기류들을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나서 최근까지 전차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우리나라는 15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덕분에 방산, 잭폿이 터지면서 가시적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한국무역협회가 무역통계를 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폴란드의 수출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을 이미 넘어서는 수치라고 하고요. 앞으로 오는 10년 동안도 최종적으로는 30조 원대 달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폴란드양 수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무기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대로텀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주들의 움직임 오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당초 시장 관측과는 달리 자금 전액을 신주 형태로 모집할 것이다 라는 현재 업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9월 초에 심사 승인이 완료가 되면 10월 정도에 상장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제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예비 심사 청구 개요에 따르면 상장 예정 주식 수가 6,481만 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공모 예정 주식은 1,620만 주로 확인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등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구주 매출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조단위에 대여인 만큼 전액 신주 발행으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 IPO 흥행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라는 업계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지 장중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스트레이트 키즈와 관련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의 변동성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트와이스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POP 걸그룹 최초로 미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에 미국의 1위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 협업을 체결하면서 미국 안에서의 인지도를 차분히 높여가고 있는 트와이스입니다. 현재는 다섯 번째 월드 투어인 레디 투 비 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북미는 6월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A에서는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K-POP 걸그룹 최초로 소파의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싱가포르와 영국, 프랑스, 독일,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월드 투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자유아이피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움직일지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